앤디 앤디 사라질 뻔했어 아니 여러분 엄청 많이 오셨네요 앤디 뜨거운 화도가 사람들 다 되니까 저희가 더 깜깜게 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우리 앞으로 나가볼까요? 렛츠고! 전부 끝까지! 우리 마음이 요새에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또 울산이 있어! 울산이 있어! 그리고 울산이 있어! 울산이 있어! 울산이 있어! 울산이 있어! 울산이 있어!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장착을 드리겠습니다 D1B1 안녕하세요 제오베이스1입니다 이동이상 BOF팀 코스아트 저희 제오베이스1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BOF에 초대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네 저희 작년에도 부산 너무 좋다 이랬는데 작년에 저희가 10월에 왔잖아요 이번에 6월에 BOF는 똑같은 부산 느낌인데요 그렇죠 저희 하도 좋았지만 올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9월에 부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매우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희 지난번에도 아있나요? 그때 모든 음식을 이번에 진짜 꼭 먹어야 돼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그때 같이 못했던 일을 다 이번에 다 아쉬운 것 없이 다 즐겁게 네 갑시다 네 다시 만나서 반가운 BOF BOF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더 신나는 제로 베이스 원이죠 여러분 여러분 오랜만이네 저희들이에요 저희 오늘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신나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BOF에서 열얽습니다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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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열어주세요 끝까지 재밌게 즐길 바라며 여러분 즐거운 salir 즐거운 먼저